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수영입니다. 자, 6월 모평 보느라 너무너무너무 수고들 많았고 힘들죠? 진이 쫙 빠지지 않아? 여러분들? 아, 나도 지금 힘들어요. 지금 해설 강의 촬영 다 끝내고 나서 총평 찍는 건데 아니, 이게 수학은 해설 강의를 미, 학기를 다 찍어야 되니까 진짜 너무 빡셉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6평 전에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카운트다운 하느라 50일 동안 카운트다운 강좌 하느라 진짜 매일 촬영하고 매일 회의하고 밤새서 실전목회사 만들고 아, 이제 끝나니까 조금 홀가분하긴 한데 또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책임감도 더 커지고 그래요. 이번에 카운트다운 듣고 나서 성적이 올랐다는 학생들도 있고 아직 아니네요. 아직 성적이 좀 안 올랐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아직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뭐 다양한 학생들의 지금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이제 6월 모평 끝났다는 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의미니까 뭐 전혀 뭐 시간이 부족한 거 절대 아니고 지금부터 잘하시면 되는 거죠. 자, 6월 모의평가 수학 총평의 이제 제목은 새로운 건 없지만 배워야 한다로 잡았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그 상담 같은 거를 직접 하잖아요. 그럼 이제 Q&A 온 것들 이제 다 읽어보고 6월 모평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총평을 어, 그냥 나 혼자 이제 풀어보고 나서 총평하는 게 아니라 해설 강의를 다 찍으면서 그동안에 학생들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막 이제 밤새서 막 토론도 하고 이러고 나서 아, 이번 6평은 좀 어떤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총평을 올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이 10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10번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Q&A에서 질문을 남겼는데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뭐 외접원의 넓이 나왔으니까 싸인 법칙 쓰는 거고 이 가족권도 싸인 법칙이잖아. 근데 이 싸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학생이 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등된 삼각형인 것까지 알았대. 근데 싸인 법칙에서 그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B로 넘어가는 그 응용을 못했다는 거야. 내가 그거를 보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수업 들은 학생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자, 싸인 법칙. 기계공에서 나오는 이거 저 뭐 내용 잘 안 보여도 돼? 근데 이게 그냥 기계공. 선생님 그 첫 번째 기초 개념 강좌에 싸인 법칙을 보면은 맨 첫 번째 페이지를 뭐라고 써놨냐면 세 변의 길이의 비는 마주보는 대각의 싸인 값에 비해 정확히 비례한다. 이거를 그냥 써놨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증명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싸인 법칙이 만약에 이런 의미 같은 거를 모르고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다 그러면 싸인 법칙을 제대로 못 배운 거지. 싸인 법칙에서 두 변의 길이의 B로 넘어가는 게 싸인 법칙의 본질인데 그냥 그 근본인데 그거를 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이 10번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를 못 떠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싸인 법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제대로 배우시면은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이번 평가원 시험에 나온 문제들 보면 정말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의 조합이 당연히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롭다고 느끼거나 어려울 수는 있겠지. 당연히. 선생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 뭐 난이도가 쉬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어렵지. 시험 어렵고 난이도가 계속 바뀌고 뭐 어떨 때는 이게 더 많이 나왔다. 어떨 때는 이게 더 많이 나왔다. 이 내용이 살짝 바뀌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모든 시험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이 시험 범위가 진짜 많거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진짜 이만큼 있어. 그럼 그중에서 이만큼밖에 시험이 못 나오죠. 서른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얘가 나왔다고 해서 이번 6평이 뭔가 앞으로의 변화 큰 변화를 뭐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왔다. 어떨 때는 얘가 나왔다. 어떨 때는 얘가 나왔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병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교과서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 그 교과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최근 기출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비가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 정확히 몰랐다. 그냥 감으로만. 식변형을 시키니까 쌓인 법칙이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푼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다. 자 근데 10번은 맞추고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가서 15번에서 요거 해석 못해가지고 틀린 사람들도 있다고 선생님이 이제 Q&A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부분은 좀 했는데 15번이 이런 수2 문제가 15번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약간 좀 새로웠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게 22번은 아니니까 왠지 좀 맞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다 보면 뭐 미분 가능하다까지는 그래 뭐 할 수 있는데 이 뒤에가 되게 막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좀 그렇죠. 좀 그래. 좀 너무 흉측한 것 같아. 할 말 한. 근데 아무튼 이걸 이제 풀고 싶었는데 나 조건을 이해를 못 했다라는 학생도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처음 나오는 건가? 이게? 이 형태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나올 것도 예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최근에도 자주 나왔던 거야. 자 보시면은 이게 상승용과 6평 대비 실전모의고사 우리 그 공지상에서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6평 끝나고 이제 메가스 들어온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 6평 대비 실전모의고사를 무료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딱 한 회 만들어가지고 D-1, 2에 이제 볼 수 있게 지난 이제 일요일 일요일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 이제 20번에 이런 부등식 정적분 함수로 주고 나서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을 그냥 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구간이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어렵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15번에 나온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잖아. 이 정적분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럼 이거를 함수로 해석해가지고 얘 도함수를 구해서 증감을 따지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뭐 예언을 해가지고 적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카운트다운 할 때 D-18에서 뭐 최근 기출들 선생님이 정리를 다 해줬으니까 이런 것들 그거 다 현 교육 과정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 최신 기출 현 교육 과정에서 출제가 됐던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지 GX가 이렇게 정적분 함수 주는데 이거 뭐 정리가 좀 복잡한데 미분하면 두 함수의 곱으로 나온단 말이야. 두 함수의 곱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증가함수면서 X절평 하나 A, 0만 가지고 그 A값이 지금 움직이면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는 거. 이게 이번에 그 15번에서 나온 상황이랑 결국 상황이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가 당연히 어렵잖아. 얘는 보기에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틀릴 수 있다. 틀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봤는데 이걸 처음 봤다고 느끼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했을 텐데 제대로 못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최근에 뭐가 나왔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3차 함수 모르는 사람 없어. 증가, 미분 가능, 정적분 함수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아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은 걔네들이 최근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됐는지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했고 공부를 했지만 머릿속에서 그냥 흩어져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 선생님 저 뭐 개념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 조각조각들인 거지. 그 조각조각들만 알고 있어서는 당연히 시험장에서 뽑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걔네들이 조합이 되는 거고 내가 예전에 퀘스트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다? 이게 수학도 언어랑 마찬가지로 언어 영역 뭐 국어나 외국어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쓰는 어떤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에 의해서 구문이 만들어지고 문장이 만들어지고 문단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배운다는 거는 그냥 단어들을 배우는 건데 뭐 영어 공부 해봤으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야. 단어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구문들이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그 겹들이 합쳐지면서 어떤 문장도 나오는데 그 문장이 작년 기출에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그거를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미 다 제공이 되는 시스템들이 다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너무 그거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이게 막 뭐 비싼 컨텐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 들으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15번 이제 이런 것들 뭐 작년에 나왔던 거랑 다 관련이 있다는 거 최근에 나왔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4점짜리 보시면은 4점짜리도 그냥 다 똑같죠.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9번을 물론 틀릴 수도 있어. 그치?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야. 뭐 반성해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고 공부 앞으로 하면 돼. 하면 돼. 괜찮아. 근데 다 나왔던 패턴 이거는 뭐 그냥 3.5에도 있고 2022학년도 6월에도 있고 이거 제곱해가지고 연속일 때 제곱해서 굳이 이거 2차식 구할 필요도 없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곱인데 2차식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되는 거 그냥 빠르게 되게 풀 수 있거든. 굳이 뭐 제곱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11번 10번 아까 했으니까 더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뭐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쵸? 이거는 뭐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거 그냥 접선의 방정 세워가지고 대입해도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 풀고 막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12번 12번은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 계산이 좀 빡셌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접근이 안 됐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뭐 대입해가지고 좌표 하나 놓고 시작해가지고 뭐 대입해가지고 가면서 다른 좌표 찾아가는 건데 뭐 비슷한 문제가 2023학년도 6월에 보면은 뭐 점 대 좌표 여기서 이제 A를 그냥 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아 여기 64로 시작을 했었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가는 거. 뭐 그게 지금 그냥 정확한 요런 패턴인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 좀 어려웠던 게 3차 방정식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중간까지 갔는데 뒤에서 이제 3차 방정식을 푸는 데서 꼬인 사람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왜 꼬이는지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 지금부터 3차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라고 하고 문제를 주잖아. 그러면은 풀 수 있거든요. 풀 수 있는 그 학생이 이런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풀다 딱 그 상황에 나오면은 3차 방정식을 못 풀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불안감이 드는 거지. 내가 이거 잘못 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을 볼 때 내가 뭘 공부했고 뭐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푸셔야 되는데 이게 3차 방정식이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배웠다는 뜻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카운트다운 할 때 간출이라고 해서 간출인 간접 출제 범위에서 이제 수상하 중에서 필요한 것도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3차 4차 방정식과 인수분해라는 걸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해보자. 적중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게 시험 범위라는 거야. 이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다가 어? 3차 방정식 나왔네? 어? 그렇구나. 3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군. 3차 방정식 막혔네? 그건 뭐지? 뭐 숫자도 대입해보면서 뭐 찾아보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지금 풀으셨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멘탈이 나가거나 별것도 아닌 거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그 시간 모자라가지고 포기하게 되고 서둘러서 풀다가 계산 실수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접 출제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최근 기출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냥 뭐 수학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문제에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12번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번에 지금 이제 지수함수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제 지수함수에서 이거 대입해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할 줄 아니까 아 이거 지수함수 문제는 계산이 중요하구나. 3차 방정식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문제들 뭐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에서 이런 거 3차 방정식 막 4차 방정식 빡세게 푸는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지수함수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돼. 왜냐하면은 느낌이 가장 최근에 본 게 이거니까 아 그래 뭐 지수함수는 대비지.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 수학에서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고 시험 범위도 많은데 지수함수에서도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냥 6평에서 지수함수 문제를 뭐 3문제 4문제 낼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낸 것 뿐이잖아. 그럼 평가원에서 지수함수는 대입이 중요하다 라고 여기서 선포를 한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6평에 나왔으니까 9평이나 수능에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좀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 지수함수는 무조건 계산하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되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른 풀의도 한번 보여줘 볼게.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을 안 풀고도 아주 쉽게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번 보여줘 볼게. 해설 강의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자 봐봐요. 이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라고 할 때 선생님 뭐 기계공이든 3.5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수함수와 이제 로그함수는 몇 배다라는 표현을 내가 씁니다. 몇 몇 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 조금 재미없어도 한번 들어봐. 0,1이 있고 여기가 지금 뭐 여기가 1,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선생님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은 두 배가 증가한다. 그러면 또 한 칸 왼쪽으로 가면은 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그건 항상 점근선 기준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세요. 이 함수는 y는 2x고 보니까 지금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막대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막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얘를 만약에 a라고 해볼게요. 얘를 a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은 a 곱하기 몇 배일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1-2의 마이너스 x라는 이 함수 또한 똑같이 밑이 2인 지금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 근데 똑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져야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얘는 점근선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근본이잖아.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지금 그려진단 말이지.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막대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 요만큼이 또 몇 배의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얘가 지금 y는 1이겠죠. 당연히 점근선. 그럼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하게 되면은 요만큼이 지금 뭐가 된다? b 곱하기 똑같이 a의 세모되는 것처럼 이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b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조건을 줬냐면은 a, b가 이 c, d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럼 a,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만큼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얘는 지금 뭐냐. 이 막대기에서 요 막대를 뺀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세모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 d는 뭐예요? c, d는 이 b 곱하기 세모에서 b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c, d는 얘는 뭐다? b 곱하기 세모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금 몇 대 몇이라는 걸 준 거야? 1 대 2라는 걸 준 거예요. 1 대 1라는 걸 준 거야. 그러면 요게 세모 마이너스 세모 마이너스 지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a하고 b가 몇 대 몇이다? 얘가 1 대 2라는 걸 준 거고 이 점근선을 지금 1 대 2로 자른 거기 때문에 요기 길이 요 길이가 지금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의 y 좌표가 지금 뭐가 된다? 얘가 y 좌표가 3분의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얘가 지금 3분의 2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그건 대입해가지고 x 좌표 찾고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3차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걸 답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떠올리라고 하고 싶진 않아. 왜? 대입을 해서 푸는 게 그냥 정석적인 풀이고 그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3차 방정식 막혔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수함수의 근본이 이건데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안 하고 앞으로 소홀해질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12번에 너무 또 꽂히면 안 되지. 아이고 이것도 13번 나왔네. 아이고 야 이번에 13번은 진짜 물이 맞혔어야 되지 않니? 미안해. 자꾸 너희들 못 맞힌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3번 이거 B-A 아휴 이거는 뭐 그냥 최근 기출이 그냥 나왔잖아요.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거 실전모의고사 선생님이 맞는 실전모의고사에도 그냥 이 문제를 넣어놨죠. 넣어놨죠. 여기 S1-S2는 3일 때 이 상황 B-A는 3분의 1일 때 이것도 뭐 적중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카운트다운 때도 했던 건데 작년 6월에 그냥 A의 너비 마이너스 B의 너비는 3이다. 그냥 똑같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13번에다 줬으니까 그냥 이제 계산하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건데 또 마찬가지 이것도 뭐 3차적분이고 하니까 뭐 거기서 이제 꼬였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점은 딴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적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거를 막 K라고 놓고 막 복잡하게 푼 사람들 그럼 제대로 이제 못 배운 거죠. 적분에 대해서. 이것도 다 작년 6평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온 거다. 자 14번 문제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로그의 형태가 이게 뭐 특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16번이나 17번 같은데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게 지금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준 16번 문제, 17번 문제나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이게 14번으로 올 수 있었던 거는 상황이 좀 어려워요. 로그 자체를 하는 거는 진수조건, 진수조건 따지고 밑 통일시켜가지고 해준다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너무 익숙할 건데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진수조건 2개 쓰고 이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이제 3개의 부등식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또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시험 범위에 있는 거다. 자, D-12 간출해서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연립부등식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연립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수직선에 나타내어 그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된다. 이상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험 범위에 있는 게 그냥 나온 것 뿐이야. 근데 물론 이 문제가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막 이거를 부등식 세워가지고 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 그래? 샘플링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냥 숫자 집어넣어봐라. 여기 자연수 K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해설강의 들어보면 알아요. 자, K에다가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집어넣어보니까 답 나왔네. 이러고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 세워서 하는 게 막 꼬였다 하는 사람들은 샘플링에서 추론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세요. 그럼 이제 수능 문제 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5은 아까 했고 20번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A 사인 X 플러스 B 자, 이거는 작년 6월에 19번에서 나왔던 딱 그런 상황이고 생각하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제 위아래 값 찾고 뭐 경계 찾고 이런 건데 얘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나온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 해설강의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B에다가 1, 2, 3, 4, 5, 5개 집어넣어 보면서 상황들 그냥 따져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샘플링에서 다 풀 수 있는 거 왜냐면 5, 2, 2, 2, 2 자연수라서 상황이 몇 개 안 돼. 복잡하게 어렵게 막 생각하고 선생님 저는 케이스 분류를 못 해가지고 아,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집어넣어 보면서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걸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분류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풀 수 있게 실전에서 풀 수 있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 그치? 요거 집합 N에 아이고 이거 합집합이 나왔네요. 선생님 이건 또 뭡니까? 자, 작년 6월에도 교집합 원소의 개수 나왔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에는 약간 좀 약간 좀 좀 새롭긴 했어. 이게 느낌이 어, 이거 뭐지? 싶었는데 올해는 아닌 거죠. 올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야. 이미 나올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선생님 그 상승효과 숙정 모의고사에서도 집합 표현들 정말 많이 넣었어요. 문제에다가 어, 요새는 뭐 이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이거는 뭐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뭐 아주 진부한 전형적인 전형적인 사차함수 추론 문제라서 그냥 기출 진짜 산더미 같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 뭔 느낌인지 알잖아. 근데도 항상 이런 거 이제 어렵죠. 자, 이건 선생님 해설강의 한번 보세요.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거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마지막에 계산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F'E가 0에 E에서 이제 극점이라는 거 알고 F'E 나오니까 이거 도함수구에 아주 적분해가지고 올라오고 이러면 식계산이 되게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식을 잘 세울 수 있는지 식 세우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아무 때나 일반형 놓고 막 연립해가지고 벅벅 풀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이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되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평이 끝나고 나면 해설강의를 볼 거 아니야. 뭐 효자들은 내 거를 볼 건데 내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냥 다른 선생님들 걸 다 보세요. 내 수업을 안 든 사람이라고 해도 내 거를 보시고 최대한 다양한 선생님들의 해설강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라는 게 진짜 납득이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런 거야.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무슨 상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어. 뭐 이 실범을 못 풀었다고 치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신 거를 보고 아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근데 되게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쳐봐.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교과서적인 개념에 기반하지 않은 좀 이상하게 풀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요상한 풀을 여러분들이 봤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 평가원에서 이렇게 요상하게 푸는 문제도 내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구평이나 수능 가가지고 요상한 풀을 스스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니까 멈춰야 되는데 그 요상한 풀이 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평가원의 문제가 그렇게 요상하게 풀리지 않거든요. 현재 해설강의 보면 진짜 되게 깔끔하게 나오게 돼 있어. 물론 이번에 뭐 22번처럼 수혈의 귀납 측정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렇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물론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계산력도 여러분들 필요하긴 하지만 막 요상하지 않아. 딱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교과서 예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는데 아 이거 풀이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다른 풀리들을 좀 찾아보면서 아 그래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요상한 풀이를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 그래 내가 저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 계산력이 아직 터무니없구나. 계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문제집을 풀어야 되겠구나. 선생님 무슨 문제집 사야 되나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니까? 그 내신 대비하는 그런 유형별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벅벅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거는 니들 잘못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풀이를 보고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잘못된 논리인 거잖아. 그치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최대한 좀 다양하게 보면서 아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푼 게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좀 쉬운 풀인 것 같긴 하지만 얘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앞으로 이제 6평 끝났으니까 아 그래 뭐 6평 조졌어. 에이 뭐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평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자 그래서 22번 얘는 이제 15번에서 보통 많이 나왔던 뭐 그런 느낌인데 이게 22번에 있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경우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어렵지가 않았어. 근데 이건 이제 왜 꼬였을 것 같냐면 이게 A1,2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쭉 쓰다보면 A15는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A15가 1이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가려다가 뭔가 막 계산도 꼬이고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어 선생님 이거 거꾸로 안 가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요? 한번 선생님 프리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되게 그냥 깔끔하게 진행이 될 거야. 막 많이 막 써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뭐 A2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가면 되고 이거의 이제 본질은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써보면서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니까 뭐 프리가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하지. 이걸 뭐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댔을 수 있지만 얘가 이번에 22번 나왔다고 해서 계속 22번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게 갑자기 예를 들면은 6평 22번 9평 22번 나오고 수능에서 갑자기 13번 이렇게 툭 준다니까요.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거는 그냥 원래 어려운 거니까 나는 못 풀고 이러다가 수능에서 맞춰야 될 문제를 못 맞추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면 된다는 거. 자 벌써 지금 4점짜리를 다 봤습니다. 공통을 다 봤는데 뭐 확실히 새로운 건 없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할 텐데 그 새롭다고 느끼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조차도 사실은 최근에 기출에 나와 있고 간접 출제 범위에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버퍼링이 생기게 만들었던 그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시험장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능 시험 범위라 이거지. 근데 그 시험 범위가 이제 간접 출제 범위라는 거야. 원래부터 이 수능 수학이라는 거는 간접 출제 범위가 시험 범위였어요. 처음부터. 근데 예전에는 조금 이제 비중이 좀 낮았다가 요즘 비중이 조금 올라간 것뿐이지 뭔가 뭐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 예를 들면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계속 나왔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도 뭔가 새로운 것들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출제 범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싸인 법칙인데 두 변의 길이 비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왜 응용을 못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학생 혹시 보고 있다면 미안해. 너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너 같은 학생이 전국에 진짜 많은 걸 내가 알거든요. 그냥 제대로 못 배운 학생들. 그래서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 퀘스트 총평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3점짜리 문제들 뭐 그냥 똑같이 나왔다고 적중했다 그러는데 뭐 이건 별거 아니고 그냥 뭐 그냥 교과서 있는 문제니까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숫자도 숫자 그냥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구라고 했는데 그냥 나온 거야.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실전모사 본 학생 입장에서는 좀 반가웠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건 없지만 배워야 한다. 자 무슨 얘기했니? 어 조금 지금 내가 약간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6월 모의평가 찍느라 지금 텐션을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요. 죽겠습니다. 자 나도 좀 이제 쉬고 재충전하고 이제 좀 돌아올 생각인데 어 6월 모의평가를 일단은 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6월 모의평가를 최대한 좀 소화를 하시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이제 Q&A 상담 요청하시면 저하고 또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같이 답변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 새로운 건 없긴 없네. 아 그래 배워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들을 선생님이 해결해 드리겠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시고 나를 믿고 쫓아오면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9월까지 또 힘내서 달려보면은 반드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 캐스튭 봤죠? 이제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맛있는 것부터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푹 놓고 쉬고 난 집에 간다!